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 광원에 모신 애국 동지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충성! 정광호 목사님께서 광주역 앞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5.18 진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5.18 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우리 예비역 단체들이 성명서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인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호 목사님이 광주에서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5.18 왜곡 처벌법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역사의 참여자이면서 심판자로서 5.18 왜곡 처벌법을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려는 5.18 진실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진실은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굳세고 견고하다. 5.18의 진실은 거의 밝혀졌지만 5.18 수호세력은 거짓과 우격다짐으로 구축한 거대한 성을 지키려고 5.18의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고 덤비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이는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는 악행이며 왜곡된 법으로 진실을 입막을 하는 만행이다. 5.18 단체는 이제 희대의 악법인 5.18 왜곡 처벌법의 희생자가 된 5.18 연구 양심학자인 지만환 박사 석방과 5.18 유공자 공개의 악장소고 정광훈 목사를 악법으로 태어났게 아니라 초청하여 진실을 청취하라. 2. 국회는 5.18 진상규명전에 성급하게 발표한 5.18 왜곡 처벌법을 폐기하라. 5.18 왜곡법은 5.18 관련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막음 악법이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진실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보냈고 5.18 관련 표혈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 5.18 진상규명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무엇이 5.18의 정신인지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 당은 대국민 화합찬의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전 5.18 왜곡 처벌법 폐기에 앞장서라. 3. 윤정부는 좌우의 입장에 상의한 5.18 추모행사 참석을 제거하라.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 건국부터 건국을 방해해온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끊임없이 보여왔는데 두 체제의 전쟁 사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함이 마땅하나 종북 세력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군인의 생명마저 학살자로 매도하는 반역행위를 했다. 이를 강구하고 정부가 국경일도 아닌 5.18 추모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범법 유린 행위이기에 엄중히 제거해야 한다. 종북 좌파진영은 5.18을 민주화의 성지로 신고하고 자유호파는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한다. 이런 극한적 이념 대립 상태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좌우 갈등을 양산하고 5.18 추모행사 참여는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의 물리적 참변은 진실을 호도하고 좌우 갈등을 부추기며 역사의 아픔을 재생산하는 비효율적 정치행위이다. 정부는 추모행사 참석보다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5.18 관련 중립적 자세를 촉구한다. 역사전쟁은 자유로운 진실 규명의 토론장이지 극한의 세력 싸움은 아니다. 우리는 750만 해외 논포를 비롯한 5.200만 국민과 함께 올해도 27인이 5.18 개운 군경 전사자와 165분의 5.18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5.18의 역사자가평을 상생철학으로 극복하고 대동단결의 계기로 삼기를 기원한다. 2023년 5월 3일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제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제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제 육군삼사관학교 총구국동제 육군기행사관 구국동제 대병대장교 구국동제 간부사관 구국동제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제 ROTC 구국동제 대병대 전후 애국기동단 1동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의 마지막 말씀만 세 번 복사해 주십시오. 하나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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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 폐기하라! 셋! 윤정부는 좌우위 입장이 상의한 5.18 추모행사 참석을 제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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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멀고! 다같이 겪는 감사합니다. 자! 우영! 앞으로!